. 엔터가요 김하연 기자 승인 2019.01-2 6 댓글 김하연 기자 김재중이 오는 4월 11일 보내서 첫 솔로 정규앨범 플로렛 슬러브를 발표한 다 지난 28일 김재중이 일본 공식 홈페이지 에는 이러한 속과 함께 제중 2019 아레나 투어 물결표 플로리스 일정이 공개됐다 이날 공지에 따르면 김재 중은호는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콘서트를 개최하고 도쿄 아이치 현 후카이도 등에서 팬들과 만난다. 이번 아레나 투어에서는 총 12회 공연 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재중 cjs엔터테인먼트 제공 김재중은 지난해 6월 과시월 두 장의 솔로 싱글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예절한 발라드 곡이 돋보이는 첫 싱글 싱 열로 이 는 일본타월의 코드 종합 싱글 차트 1위 오리코니 클리 싱글 부문 2위를 차지했다. 두번째 발매된 싱글 딥쿠 역시 발매 직후 25개국 아이튠즈 1위 초동 판매 10만장을 돌파하는 등 변함 없는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매를 알린 앨범 은 김재중 2일 본대비 1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앨범으로 기대감을 높여 다 극한 발라드 댄스 락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그에 이 축하에 김재중 야마피 한경 시로타 요 유나카 지 글로벌 인맥 비현실적 비주얼 쇼크 김재중 눈 가로 길이 5cm 어깨 너비 50cm 지켜줘서 고마워. 김재중 팬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 김재중 택배엄방 cv로그 부록 공개 우리같이 뜯어요 김재중 일상 모습 도화재 금발머리도 찰떡 김재중 서울 일본 대만 태국 홍콩 등 아시아 팬미팅 투어 개최 월드와이드 인기 김재중 비현실적인 애모 친근한 핸드 폰케이스 활용 돋보이는 일상 화보 김재중 데뷔 16년 차에도 4천석 팬미팅 2분 컵매진 신인의 마음으로 활동 이태환 김재중 운영 중인 니 카페 방문 인증샷 굿딱 이도쿄 김재중 생일맞아 팬미팅 개최 포스터 공개